그럼 니부터 한 번 먹어보고 아빠! 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나한테? 이거 새로 시도했어 아빠 다 달라? 아빠 이거 되게 새로운 시도했어 그건 네가 먹고 그러면 원래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김밥도 등급이 있잖아 다급대가 다른데 자꾸 거부하지 말고 빨리 먹어야 돼 이거 안 먹어야 된다고? 아빠 손으로 다시 계속 이렇게 친다 안 먹으려고? 먹어야 돼 저거 달랬지? 진짜 진짜 맛있지? 맛있지? 아빠 이거 왜 안 먹어? 이거 진짜 새로 만들어 놓은 거 엄마랑 나랑? 이따간비도 줄게 이거? 아니야 맛있는 거에요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고 한 마디만 해줘 맛있다고 이야기했잖아 언제? 반만 먹으면 안 될까? 이거 먹어야 돼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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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였다 다행이다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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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크림 여기까지 발라야지 왜 여기까지 밖에 안 발랐어 난 얼굴이 소중하니까 아 시켰는데 뭘 그렇게 집에서 운동하면 다 먹고 제 앞에서 이렇게 아빠는 아직도 살아 있다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슴을 모아서 사진을 지는 거야 나한테 조금이라도 업이 되게 뭐든지 그럼 넌 그냥 민낯으로 사진 찍을디 왜 메이크업하냐 그랑 비슷한거지? 그게 어떻게 비슷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봐 아빠 자신 있나 봐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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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안 보여주면 이렇게 뺐다가 이 사진 자신 있나 봐 우리 아빠 이 사진 왜요? 왜요? 이렇게 맨날 사진을 이렇게 보내준다고 벗고 있는 사진을 뒤에 딸이 있으니까 뒤에 나 있다고 다리가 좀 짧아서 그렇지 다른 거는 못해 나 저기 한번 밟아가지고 같이 여기 나가서 앉아 앉아 나가려면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? 좀 있다 일어나 나는 나는 몰라 운동하면서 난 제일 적거든 그러면 야구하면서 근데 적다는 생각을 한 번도 가 앉아라 강의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아빠가 최고가 작잖아요 우리 아빠가 최고가 작잖아요 근데 오늘은 작다는 느낌이 안 들어 그냥 되게 커 보여 우리 아빠가 되게 커 보여 우리 아빠가 아 오늘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 아빠 내가 랩 가사를 써야 돼 뭐가 내가? 내가 아빠에 대한 내용을 랩 가사를 써야 돼 아빠가 한 문장만 만들어 봐 랩으로? 나 쇳바닥이 짧아서 안 돼 나 쇳바닥이 짧아서 안 돼 이거 그래도 가수 아이가 아빠 인정해 주는 거야? 아빠 인정해 주는 거야?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럼 그러면 울 아버지가 덩치가 적지만 울 아버지가 덩치가 적지만 울 아버지가 덩치가 적지만 뭐 그지? 프로세계에서 사람을 남으려면 뭐? 아니 만으로 끝나야 되는 거야 아빠 만? 꼭 만으로 해야 돼 어 희한하네 아빠 그러면 이게 글이 아니야 랩이라니까 랩 난 가수들 수많은 가수들 랩 들어봤지만 만으로 끝나는 건 뭐 아니 지금 아빠가 만으로 끝냈잖아 우리 우리 아버지 최고는 작지만 그럼 이게 뒤로 만으로 끝나야 되는 거야 나 어 아니 계속은 아닌데 그러면 뭐 생각해봐 최고는 작지만 프로세계에서 사람 남으려면 응? 뭐 그냥 송부요 송부요 그럼 면으로 끝나면 면으로 또 끝내야 돼 아빠 어렵지? 어려우면 미안해 하지마 대충 해가지고 해 주잖아 뭘 해 줘 이거 진짜 내가 해야 된다니까 아빠 이렇게 이렇게 카솜 맞냐 내가 던져주면 그걸 네가 받아가지고 해야지 다른 사람 도움 좋은 참